악마는 너다. 악마는 너다. 뭐? 신간 나왔죠? 어. 아까 받아서 호러코너에 꽂아놨어. 학생 오랜만에 오네. 신녀를 봐도 참 한결같아. 이거 첫 장이 찢겨있는데요? 어? 에이 이거 일배로 빌려고 하는 애들이 찢었나. 정말 극혐이네요. 근데 학생 첫 장 건너뛰고 다음 장부터 보면 안될까? 이거 다음 장부터 봐도 내용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애국가 부를 때 1절 건너뛰고 2절부터 부르세요? 축구 볼 때 굳이 전반전 건너뛰고 후반전부터 보시냐고요? 뭐 사는 것도 1월 건너뛰고 2월부터 열심히 사시겠네요? 굳이 나이 먹고 사는데 재장 없으시니까. 학생 말이 맞아. 학생 말이 맞아. 내가 지금 당장 새로 주문 넣고 오자마자 학생한테 연락할 테니까 내일 오면. 정말 황야같아. 주경아. 주경아. 주경아 일어나. 거의 다 왔어. 응? 알았어. 어떡해. 미안해요. 감사합니다.